쇼쇼! 2015년 3월 24일, 8일 오후 대시! 25일 주요일 오후 2시부터 신도림 크로마토 11점, 헬드벌레서 펼쳐지는 이번 도타는 최고의 MC, 진선의 제대원! 3월 24일, 8일! 견철, 최유라, 양하영, 강승모, 진성, 최영찬, 문현주, 진국, 한영주, 동덕화, 최리아, 전호와 직렬, 정연수, 양양, 나영, 유빈, 김준영, 김진환, 오동민, 홍나영, 3월 25일 수요일, 이영, 김종환, 김용희, 유기진, 진윤, 견다, 이종원, 이명훈, 배서연, 김선, 리아키, 김연아, 장원회, 정상, 최대한, 녹도인, 파지야, 김민경, 이순수, 이산기, 최민경의 무대로 함께합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노래 세상을 만드는 쇼쇼쇼에 대해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경만복 생태백기, 시도림 디크로마트, 언골샘물에서 상재합니다. 음악으로